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야 포인트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러개의 라이트의 같은 수치로 받고 싶은데 혹시 한번에 여러개의 라이트를 조정할 수 있나요 20개 정도의 라이트를 하나하나씩 조정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구요 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개의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뭐 여기 보면은 create에 라이트 항목에 라이트를 확인할 수 있구요 6개의 라이트가 있습니다 마야 기본 라이트는요 아니면 셀프 창에서 렌더링 항목에 보게 되면 6개의 라이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개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포인트 라이트 라고 하는 거에요 앰비언트 라이트 라든가 디렉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주 강원 태양을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구요 여기는 포인트 라이트 스팟 라이트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조광 인공광을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포인트 라이트를 많이 쓰거나 아니면 스팟 라이트를 많이 써서 여러개의 라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아무튼 이걸 여러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포인트 라이트를 많이 만들어 줬구요 아 하나 만들어 줬구요 이건 이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때 또 여러개의 한 공간에 여러개의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시프트 d 라고 하는 걸 또 활용하면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시프트 d 는 에디트의 디플리케이트 위드 트랜스폼 이라고 하는 거에 단축 키입니다 시프트 d 그래서 시프트 d를 누르게 되면 복사 이렇게 이동한 만큼 한 번 더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동한 거리만큼 계속 복사가 되게 되구요 또 여러개를 선택해서 복사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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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러개의 라이트가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복사한 걸 보니까 총 몇개냐 음 3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8개의 라이트를 만들어 줬는데 이 라이트를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라이트의 밝기를 예를 들어서 인텐시티 라고 하는 밝기를 조정하고 싶다 컬러를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계획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하나의 라이트를 조정해 놓고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근데 모든 상황이 계획대로 되진 않으니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무 밝아서 너무 어두워서 조정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적용하는게 아니라 여러개 선택하고 뭔가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 어티리브트 에디터 라고 하는 요 창 같은 경우는 특정 여러개 선택된 것 중에 특정 오브젝트의 쉐입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꾼다고 해서 선택을 다 하고 바꾼다고 해서 바뀌진 않아요 이 선택한 지금 포인트 라이트 쉐입 41번에 대한 아마도 하여튼 42번 이거 지금 선택된 이거 얘만 바뀌게 됩니다 예를 얘를 10 이라고 바꾸게 되면 전체가 다 바뀌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다 1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도 이외에만 10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 어티리브트 에디터 라고 하는 상태에서 해 주시면 안되구요 어 어떻게 해주느냐 음 여기 채널 박스 레이어 에디터 요걸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쉐입 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요 쉐입 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뭐 똑같이 쉐입 41 이라고 한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지만 선택한 오브젝트의 공통적인 속성이다 공통적인 쉐입의 형태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게 같이 반영되게 됩니다 위에 보게 되면 포인트 라이트 41 점 점 점 이렇게 돼 있죠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 공통의 쉐입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텐시티를 0.1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 상에서는 뭐 큰 변화가 없지만 선택해 보게 되면 얘도 인텐시티가 0.1 0.1 0.1 0.1 이렇게 다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여기 뭐 이걸로 다 될 것 같긴 하지만 문자 좀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 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다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피어 원 이라고 하는 항목이 이렇게 나오게 되구요 아까 전에 쉐입 이라고 한 항목에 속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럴 때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지막 선택을 한번 더 해주게 되면 공통의 것만 다시 조정해서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스피어 원에 대한 인텐시티 값은 없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 이런식으로 같은 그런 속성이 아닌 오브젝트 껴 있을 때는 얘를 빼거나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선택해 주게 되면 나오니까 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구요 근데 여기서 또 한가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속성 값 이외의 것들이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해보게 되면 컨트롤러 보게 되면 여러가지 속성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어 일루미네이티드 바이 디폴트 이미트 디퓨즈 이미트 스페큘라 이런 항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트 스페큘라 스페큘라를 매치지 않게끔 해주는 이미트 스페큘라를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반영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미트 스페큘라라고 하는 항목 속성이 없습니다 칼라 rgb 가 있구요 인텐시티 밝기 조정하는 게 있고 레이트레이싱 섀도우에 관련된 부분 데프션 섀도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 디맵 비아스 라고 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어 이미트 스페큘라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스페큘라를 없애주는 그거를 만약 조정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간단히 됐을 텐데 모든 속성을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럴 때는 조금 귀찮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하고 a키를 눌러보게 되면 여기는 이미트 스페큘라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개만 선택해도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스크립트 에디터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클릭해서 가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트 어트리뷰트 포인트 라이트 쉐입 41 이미트 스페큘라 0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1이 되게 되구요 요걸 끄게 되면 0이 되게 됩니다 이로써 여기는 이 명령에 의해서 요게 제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미트 스페큘라 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1 체크가 꺼졌을 땐 0을 의미한다 라는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요걸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야의 기본적으로 언어적으로 쓸 수 있는 멜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밑에 스크립트 창에 멜을 하나 플러스를 눌러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를 통해서 이렇게 붙여 놓게 되면 셋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 41 리미트 스페큘라 0 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부터 41 까지 모두 같은 이런 0 이란 값을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조금은 무식한 방법으로 계속 붙여넣기 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1번 2번 3번 점 점 점 점 41번 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0을 하게 되면 실행하면 선택해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실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번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미트 스페큘라 꺼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까지 꺼져 있을 거고 4번은 켜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이건 조금 무식한 방법이구요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 으로 해결하게 되면 한 수 조금 쉽게 접근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프로그래밍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할 텐데요 어 어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가지 방법은 있어요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것 아니면 1번 부터 41 뭐 아니 48번 까지 이런 넘버링을 이용한 방법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용하면 조금 편하게 해줄 수가 있는데 한번 뭐 여러가지 방법 중에 음 뭐 48개 라는 사실도 알고 하니까 1번부터 48번 까지 에 그 넘버링을 이용해서 변화하는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멜 이라고 하는 걸 또 하게 되면 어 조금 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또 파이썬 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 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터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 파이썬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러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파이썬 우선 요 임포트 마야 cmds as cmds 라고 하는 커맨드를 입력을 해 줍니다 요거는 마야의 커맨드를 이 파이썬에서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cmds 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마야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야의 명령어를 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mds 그리고 마야의 명령어 중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ls 라고 해서 어 셀렉 리스트 셀렉트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리스트 셀렉트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sl 은 1 이라고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컨트롤 렌트를 누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를 다 불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셀렉트 obj 라고 이렇게 이름을 넣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문 이라고 해서 반복문을 이 셀렉트 오브젝트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씩 불러서 x 라는 변수에 지정해 주는 이런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x 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모든 라이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셋 어트립트 요거를 이제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마의 명령어 셀 어트립트는 마의 명령어이기 때문에 cnds 라고 하는 걸 또 써 줘야 돼요 그리고 셋 ATTR 이게 아닌가 네 이 대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소문자 대문자군요 여기에 엑스 그 다음에 문자열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 하고 아까 전에 수행하려고 했던 게 이미트 스펙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미트 스펙큘라 이거를 문자열로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0 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방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 보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에 이렇게 이미트 스펙큘라가 체크 꺼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 돌리고 싶다 라고 하면 1 로 해주면 되겠죠 선택한 오브젝트 끼리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엔터 하게 되면 모든 오브젝트의 셋 어트립트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머지 비슷한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트 디피즈라고 하는 것도 이미트 디피즈라고 하는 속성값만 알게 되면 이미트 디피즈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의 이미트 디피즈를 꺼준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이미트 디피즈를 꺼줬어요 네 여기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속성의 것들을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자의 쉐도우 레이 라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10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쉐도우 레이의 10 그래서 쉐도우 레이 그 다음에 10 이렇게 입력을 해 주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의 모든 쉐도우 레이를 10으로 이렇게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는 여기 있는 쉐입 항목에 있는 속성의 값을 조정해 주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역시나 질문 쓰면 오늘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주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들어주시면 감사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